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토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라고 할까요 4개월 진검승부 넉 달간의 대선 레이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주자로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내년 3월 9일까지 장장 4개월 동안 펼쳐질 대선 본선 레이스 첫 주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난제를 만났습니다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 밀었던 20, 30대 젊은 당원들이 비토하고 나섰거든요 연쇄 탈당까지 하고 난리래요 지금 당 홈페이지랑 온라인 커뮤니티 보니까 국민의힘인 줄 알았는데 노인의 힘이었다 이번 대선 기권하겠다 이런 글이랑 같이 탈당 서류를 찍은 사진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몇몇 지지자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홍준표 후보 본인까지 나서서 보니까 어제 대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나는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치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주말 사이 이준석 대표랑 같이 청년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이런 분위기의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래요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20, 30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또 왜 그러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홍준표 후보의 행보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건 궁금해요 일단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두 가지의 기초를 했습니다 하나는 높은 정권교체 여론 50% 중후반으로 항상 나오고 있죠 또 하나는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왔던 건데 이 40, 50 세대를 20대와 60대가 연합해서 포위하는 약간 이런 모양새가 펼쳐서 소위 말하는 젊은 보수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는 유지되고 있는데 두 번째가 지금 홍준표 후보가 낙선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투표가 대표적으로 좀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기류냐 하면 좀 보복투표 증오투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더 싫은가를 지금 해서 더 싫은 사람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거고 어차피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보복투표예요 어? 우리를 무시해? 약간 이를테면 지난번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왕창 깨진 게 젊은 세대들이 저 민주당 지금 우리한테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왜 이렇게 무시해라고 하면서 보수 쪽에 확 붙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면서 아까 전에 김관희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야 이거 노인네들당 아니야? 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미래가 이 노인네들한테 막혔어라는 약간 좌절감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정치적으로 투표해서 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네 몇 년 동안 탄핵 이후에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이 좌절감이 지금 어디로 트일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으로 그렇다고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이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거군요 젊은 보수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민주당보다 좀 더 안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민주당은 친이재명이냐 친이낙연이냐 기본적으로 동질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인데 여기는 차이가 분명해요 6070과 2030이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뭔가 구심점이 생겨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를 타격을 많이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재명 찍는 거 하나는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윤석열 찍는 거 또 하나는 기권하거나 제3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재명한테 가는 것보다는 윤석열한테 남거나 아니면 기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반사익을 보는 게 안철수 후보가 반사익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안철수 후보는 전통적으로 2030한테 상대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양당 구도로 해체되나 했는데 다시 안철수 후보한테 갈 것 같으면 단일화 문제가 복잡해지게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서 탈당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사실 홍준표 후보는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데 영원한 독고다이라고 본인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런 인기를 누려본 적이 처음입니다 사실 이걸 좀 더 만끽하고 이걸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다음 그 진로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좀 놀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년 플랫폼을 새로 개설하겠다라고 SNS에 아예 올렸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거를 지분으로 가는 건데 다만 홍준표 후보에 대한 2030의 지지가 그렇게 단단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홍준표 후보가 2030한테 내놓은 정책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미지입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당 중진들이 막 흔들게 하면서 궁지에 몰렸을 때 홍준표 후보가 옆에 딱 서줬거든요 그때부터가 인기의 시작이죠 사실 그때부터 인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지금 얼마나 중요해질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이준석이 얼마나 다시 2030가 데려올 것이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처럼 된 2030 이들이 굉장히 지금 양당의 중요한 변수가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 기자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 여부거든요 윤석열 후보 약점으로 지금 꼽히는 게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 어떤 지난번에 좀 대두가 됐었던 실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차단하고 전략을 짤 어떤 야권 안에서의 어떤 전략가로 우리가 꼽히는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정도가 있는데 지금 벌써 정치권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원톱으로 좀 당에서 세워줄 거다 이런 전망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가 이제 또 우리가 좀 같이 결합해서 봐야 될 게 야권 안팎에는 김종인 위원장이랑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단일화 이런 이슈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랑은 올해는 악연이 있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 지금 얘기 나왔지만 역시 지난 대선 때부터 그리고 총선 이후에 당으로 복당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악연 그런 어떤 사감들이 계속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빨리 복당하지 못했던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막아서잖아요 그걸 우리 다 알고 있을 정도니까 두 사람 사이도 별로 좋지 않고 이걸 어떻게 아우를 수 있을지가 앞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랑 또 이준석 대표의 과제일 겁니다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잠시 후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구상은 어떤지 여러분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청년층 파고드는 이재명 청년층 파고드는 이재명 민주당 쪽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아까 2030 얘기 이재명 후보도 주말에 청년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한테 외면받는 건 사실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그래서 한국거래소 청년 공유주택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어떤 승부처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 주말 사이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남겼는데 희망 잃은 청년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포퓰리즘이라도 기꺼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년 빈곤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당이 당했지만 완전히 청년으로 그냥 눈길이 다 쏠렸네요 그만큼 청년이 스윙부터 다음 대선에 판을 흔들 수 있는 주요 세대 변수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일정 중에 눈에 띄었던 게요 어제 요소수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주제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당에다가 직접 요청해서 열린 회의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점 매석 통제하고 필요하면 중국의 특사라도 파견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선에서 내세울 게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거든요 이 대목에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서 그 어떤 행정가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을지 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선 막이 열리면서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김준일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주말 동안 좀 센 발언했더라고요 지금 국민은 음주운전자와 초보 운전자 중에 한 사람 뽑으라고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음주운전자 누구고 초보 운전자 누굽니까 그러게요 아무래도 초보 운전자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걸 한 번도 안 치러본 사람이기 때문에 안 치러본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주운전자는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니까 음주운전 경력도 있고 좀 위험하게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7일 날 어제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후보가 책을 냈어요 책을 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크쇼를 해가지고 진중권 전 교수랑 진중권 작가랑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과학이 중요하다 IT 이런 게 미래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운동권에 대한 비판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좀 더 몸값이 올라갈 거다 더 지금 박빙으로 지금 대선이 가면 갈수록 그 1%가 중요한데 안철수 후보가 아마 여론조사마다 한 3%에서 10%까지 이 레인지가 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여론조사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지금은 그런데 이게 박빙 승부가 되면 될수록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양당으로 더 몰리지 않아요 표가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3지대 후보들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그거는 그 각 양당의 후보들이 비호감도가 낮을 때 가능한데 난 죽어도 저 두 사람 못 찍겠어라고 이 사람도 찍고 그러면은 투표를 아예 안 해버리든지 이쪽저쪽 다 싫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면은 김동현을 찍든지 심상정은 찍든지 안철수를 찍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점점 몸집을 불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제3지대 단일화론도 있잖아요 지금 심상정 후보가 한번 만나보자라고 얘기했던 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유미한 제3지대가 나올 것인가도 봐야 되고 단일화 협상이 어떻게 되는가도 봐야 되는 거죠 김광일 기자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과 단일화 가능성 없다고 지금 못 박은 상태잖아요 이게 쭉 유지될 거로 보세요 일단 정의당 안에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과 조금 가까운 성향의 당원들이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지난 조문 논란 그리고 조국 사태 거치면서 그런 당원들이 많이 빠지고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 쪽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려는 반대 방향으로 당의 힘이 작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지난 대선 그런 흐름으로 가기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관측이 지금은 지배적이고요 그런데 방금 김준일 대표 말씀하셨던 어떤 제3지대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원심력이 이번 대선에서 작용하는 한편 또 어떤 구심력도 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난 어떤 탄핵 과정 그리고 어떤 적폐청산 과정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어떤 정치적 지형 자체가 상당히 양당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식으로 계속 많이 갔거든요 어떤 최근에 지난 한 5년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 어떤 맥락의 흐름 이런 어떤 구심력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말씀하셨던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의 줄다리기가 단일화 과정에서 또 큰 변수로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김구열 기자가 하청 감찰 논란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최근에 좀 밝혀졌거든요 대검의 대변인? 네 그런데 이 공용폰이 윤석열 총장 시절 대변인이 쓰던 그 폰을 지금 대변인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레식을 하게 되면 아마 옛날 자료가 복원이 될 겁니다 감찰부는 옛날에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장모 대응 문건을 관련해서 조사하려고 압수한 거다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가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폰을 압수했는데 그 대검 대변인 씨를 또 공수처가 압수수색하면서 그걸 가져간 거예요? 넘어서 전달 전달이 된 거네요 그래서 공수처가 이거 편법으로 우회 압수한 거 아니냐 직접 압수하기에는 영장 발부받기 어려우니까 돌려치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청 감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공수처는 근거 없는 억측이다 이렇게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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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